저 양념은 좀 뿌려 드릴까요 어떨까요 양념 좀 뿌렸다가 말았다가 뭐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긴다 그래서 양념 칠까 말까 오케이 둘 중에 뭐 양념은 안 뿌린다고 했고 그 다음 다른 질문을 했어 둘 중 뭐냐고 아니지 비 동사냐 하다시냐부터 해야지 양념은 안 뿌리는 뜻이고 암만 봐도 양념이 안 묻어있고 여기는 그들은 이긴다 그러니까 그렇죠 양념 안 뿌리겠고 둘 중에 뭐냐고 비 동사냐고 하다시냐 하다시 조금은 두야 더즈야 오케이 다 끝났네요 그럼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바로 가볼까요 they win the game 두가다 이렇게 붙어있네요 데이가 윈한다 이기다라는 하다시 있고 데이가 하는 행동이므로 두가 들어있어서 여기에 s가 삐져나와 있지 않다 그대로 잘 숨어있다 they win the game 다음 표현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양념 칠까 말까 쳐요 그렇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가보자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오케이 누가다에서 다가 좀 길어졌죠 양념이 붙어가지고 can win이 이길 수 있다라는 하다시 덩어리 만들고 있고요 계속 다음 표현 그들은 그 게임 이길 수 있니 양념 칠까 말까 그들은 그 게임 이길 수 있니 쳐요 오케이 바로 가볼래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표현하면 can they win the g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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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they can win the game 뭐라고 대답해요 they can win the game yes they can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에 이길 수가 없다면 이길 수 없다면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't no they can't no they can't 뭐 말 끝까지 다 얘기하면 win the game no they can't win the game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이 표현은 양념 뿌릴까 말까 그들은 이긴다를 생각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긴다라는 표현은 양 둘 중 뭐 다 같이 그러면 do야 does야 오케이 준비 다 된 것 같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래요 아 구분적으로 할래요 네 네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do they win the game are they 하면 안 되죠 do they win the game 됐습니까 그들은 그 게임을 이깁니까 do they win the game 됐습니까 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귀찮으니까 대신 뭘 쓰겠죠 암만 길어봤자 써먹죠 그래서 더 게임이요 더 게임 대신에 it 그렇죠 그 게임 그것 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이 표현은 양념 칠까 말까 안 치죠 그들이 이길 수 없다 야 그냥 그들이 이긴다 라는 말에다가 낫을 집어넣어서 이기지 않는다 만든 거야 그들이 이긴다 에다가 낫을 집어넣으니까 이기지 않는다 이길 수 없다가 아니죠 양념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 그럼 이 표현 바로 가볼까요 no they don't win the game no는 안 보이고 그냥 they no they don't win the game no는 no라는 말은 안 보이고 아니라는 말은 그냥 they don't win the game they don't win the game ok 다음 표현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러고 있네요 양념 칠까 말까 쳐요 ok 그래서 그들은 그 게임 이길 수가 없다 they can't win the game they can't win the game they can't win the game ok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 라는 표현 얘는 뭐 양념 칠까 말까 ok 둘중 뭐 doth 그렇죠 doth로 바로 대답해도 되죠 하다시고 doth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 doth입니다 이래버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하다시 이라는 걸 얘기해버린 거죠 징검나리 차근차근 건너가는 걸 파박 건너간 거죠 ok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이 표현 영어로 해볼까요 goes there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. 양념 칠까 말까? 안 치고 그냥 간다라는 말에 뭐만 집어넣은 거죠. 그렇죠? 자 그러면 바로 갈 준비됐나요? ok 바로 가볼까요? 갑자기 데이로 바뀝니까? 이게 데인가요? 잡아봐요. 정리됐어. 정리됐어. ok 그래서 얘는 뭐라고? she goes there에다가 난만 집어넣죠. 그녀가 간다에다가 안 간다로 만들었으니까 she doesn't go there 됐고요. ok 그다음 그녀가 거기에 갈 수 있다. 양념 칠까 말까? 자요. ok 그러면 바로 갈 준비됐나요? 네. 가볼까요? she can go there. 그렇죠. she can go there. she can go there. 조심해야 될 건 아까 goes였다고 여기도 goes 쓰면 안 돼. 양념 들어가면 이런 건 쓰지 않습니다. 양념 묻어서 길어졌는데 그 호수까지 하면 더 길어지잖아. 연필 무지하게 딸겠다. 그렇습니까? 그녀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양념 칠까 말까? 저요. 그렇죠. 능력을 묻고 있죠. ok 바로 갈 준비됐나요? 네. ok 바로 갈 수 있어요. 그녀가 거기에 가니 양념 칠까 말까? 그냥 그녀가 간다를 그녀가 가니로 바꿨을 뿐 양념은 하나도 안 묻어있죠. 생닭이죠. 생닭. 됐습니까? 양념치킨 아니죠. 네. ok 그래서 바로 갈 준비됐나요? 그녀는 거기에 가니 자 알겠습니다. 그녀가 간다. she goes. she goes. 그렇죠? she goes there. she goes. 그녀가 간다. she goes. she goes. 그걸 묻는 말로 바꾸는 게 이거잖아. does she go there? ok. 됐습니까? 뭐라고요? does she go there? does she go there? does she go there? 됐습니까? ok. 다음 표현. 그녀가 거기에 갈 수 없다. 양념 칠까 말까? 쳐요. 쳐요. 그래서 얘는 바로 갈 준비됐는교? 네. 네. 바로 가볼게요. 네. 가보세요. she can't go there. she can't go there. 그렇죠. she can't go there. okay. 그 다음 계속해서. 그는 의사다. 양념 칠까 말까? 양념 냄새가 나 안나? 안나요. 안나죠. 그냥 누가 다내요. 그러면 둘 중 뭐? 둘 중 뭐? 그렇죠. 그렇죠. 이 세상에 의사다라는 하자씨가 한 단어로 되어있는게 어디있습니까? 됐습니까? 그럼 준비 다 된거 같네. 그렇죠? 그럼 그는 의사다? he is a doctor. he is a doctor지 이 사람아. he is a doctor. okay. he is a doctor. 그러면 의사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어 어 의사 한명 의사 두명 셀 수 없어 셀 수 있는데 몇 명이야 셀 수 있는데 몇 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거 빼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했어 안했어 왜 맨날 빼먹을겁니다 그치 됐습니까 he is a doctor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he가 뭐다 he is a doctor 내가 누가 누구 얘기 중인 다 누가다 그럼 다음 표현 그는 의사니 양념치까 말까 오케이 둘 중 뭐 바로 갈 준비도 했죠 가볼까요 또 저러죠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왜 빼 놓지 말라고 방금 외우는지 액흑이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까봐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? 만약에 의사 같아 맞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? 의사가 맞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he is 그쵸 yes he is a doctor 또까지 해줘요 yes he is a doctor는 미운 사람의 말 속에 있으니까 또 쓰기 귀찮아 아니라면 No He isn't No, he isn't 됐습니까?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 라는 표현 35원이네? 확인 좀 애매하고 자, 그래서 오늘은 34번까지 달려봤는데요 뭔 문장을 하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오호우 와우 현재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 김동완씨 오늘도 14번장 톱클라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